시빈용이 지금 레드컬러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레이 퍼플입니다. 굉장히 오묘한 컬러감 이 2가지의 시빈용이 선택권 드리는데 그래도 지금 쿠쿠의 대표적인 이 레드컬러에 대한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이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전체적으로 굉장히 동그스름하면서도 굴곡이 아주 부드럽게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입체감이 느껴지면서도 굉장히 예뻐요. 굉장히 아주 슬림하면서도 위쪽에 지금 이렇게 하나의 스왈로프스키 스톤이 이렇게 한번 딱 박혀있기 때문에 아마 여성분들이 디자인적인 완성도를 워낙 좋아하시면서 많이들 사랑을 보내주셨거든요. 앞쪽에 지금 저희 기능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화이트 LED 창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아마 CF에서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봤을 때도 뭔가 사양이 난배로고 음성 기능이 들어가요. 고화력 기능 들어갑니다. 고화력 기능이 들어가면 워낙 밥맛이 좋아지고 또 하나. 대단합니다. 진짜 정점을 찍네요. 진짜 홍삼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밥솥 그 이상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시니까 이 안에서 홍삼 유효성분 추출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 해서 안쪽에 내부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사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가 이중 모션 패킹이라고 해서 이 패킹의 구조에 대해서 질문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계속 열고 닫았다 하다 보면 이쪽 부분의 패킹 구조 자체가 이게 조금 부족할 경우는 그냥 하나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뭔가 열이 새는 경우가 있어요. 자 밀폐층과 지지층의 구조로 이렇게 이중으로 패킹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열과 안력이 셀 틈이 없겠고요. 그럼요. 그만큼 생명력이 더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밥맛까지 잡아드릴 수 있는 게 CF에서 많이 보셨던 이중 모션 패킹인 거는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이 사양 들어가고 보세요. 그냥 뚝하고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돌려서 아예 도톰한 패킹 구조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패킹 워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도 두께감을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봐주세요. 두께감을 보니까 묵직하면서도 굉장히 두툼한 느낌. 기존의 뚜껑 패킹하고는 뭔가 좀 두께감의 차이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럼요. 두께도 5배, 무게도 5배가량의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이렇게 뚜껑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 압을 이중 모션 패킹과 더불어서 또 한번 잡아줄 수 있는 비밀을 가져가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이렇게 뚜껑이 덮이면서 눌러주겠지요. 두툼한 압력과 힘을 가지고 눌러주는 느낌을 우리가 우리 조상인들의 지혜에서 본 가마솥의 이 압력 있죠. 이걸 이 패킹 뚜껑 두께감으로 과학적으로 재현해낸 쿠쿠의 기실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밥맛 자체가 아주 가마솥에서 같이 지어낸 그 무쇠솥밥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기본이고 패킹을 딱 분리를 했더니 안쪽에 풀스텐인지 아닌지도 다시 한번 보셔야 되죠. 요즘 대세, 밥솥의 대세는 풀스텐이라는 거. 맛있다. 와, 맛있다.